자 이병화 연구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내려면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피드 특학은 공부하는 방식을 언급하는 것이고 내용은 깊숙이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볼까? 사례 1 보겠습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친부모가 있죠. 친부모. 그 다음에 양부모가 있죠. 양부모. 양자로 가서는 친부모에서 태어난 자재들을 입양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 유전적인 측면을 연구할 때는 친부모의 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전되어가지고 바로 친부모가 문제에 있거나 이러면 입양된 하더라도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러면 생물학적 측면 아 유전되는구나.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친부모가 올바르게 가정이 그런 집안에서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양부모에게 입양시킬 때 그런 애들은 범죄율이 적더라.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입양자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친부모도 마이너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범죄. 양부모도 마이너스면 가장 이것이 범죄율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입양연구 때 입. 입으로 술을 먹잖아요. 우리가 여름철 날 너무 더우면 가장 시원한 술이 뭐가 있습니까? 맥주죠. 맥주. 술. 입을. 술으로 들어가죠. 술. 술 들어가면 돼. 술싱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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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맥주. 1000cc 한 잔. 별걸 보고 마시면 흐름나와죠. 이 뭔 개XX. 조화 끝났어요. 술싱어와 바로 크로우. 터칭스와 매드닛.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려면 내용을 떠나서 입양자 연구에 나오면 술, 술 먹고 크어. 트림 매는 거 크어. 이 학자의 이름이 나오면 돼. 좋습니다. 술싱어는 연구할 때 보는 건 입양자 중에서 바로 표본주스가 비슷해요. 표본주스의 약 50여 명. 정상인. 이것도 실험집단이 비교있단. 50여 명. 50여 명. 이거 비교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실험연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는 표본 집단주사 연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건 앞에서 배운 건데 50여 명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동안 바로 부모들이 정과가 있고 이런 집안에는 바로 자식들도 범죄율이 높다. 그런데 정상으로 착하게 살았 50여 명의 부모로부터 친 부모가 이럴 때는 바로 범죄율이 적더라. 자식들이 이렇게 연구한 게 단순하게 보는 게 출신의 영어고 반면 크로우는 엄마를 연구했어. 친모. 다만 53명 친모 53명. 무슨 얘기냐. 친모가 53명은 정과자고 정과자. 그 다음에 53명 친모가 바로 정과자가 아니고 선량한 이러한 친모. 엄마로부터 태어난 자식하고 비교해 보니까 친모가 정과율이 있는 자식들이 자제들이 입양되더라도 범죄율이 높고 친모가 정과율이 없는 자제들은 입양되더라도 범죄율이 낮더라. 이렇게 보니까 유전되는구나. 입양은 입양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만 사실상 실제 알고 보니까 친모가 범죄에 따라서 입양되더라도 아무리 입양가족이 아주 정상적이고 선량하더라도 바로 친모의 정과의 유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유전되는구나.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허칭스와 메디닝은 체계적으로 잡은 거죠. 첫째 볼까요? 자, 친부모. 친부모가 정과자다. 이거 보면 단순히 볼까? 정과가 있고 양부모가 정과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친부모가 정과가 없고 양부모가 정과가 있을 때 어디에 더 영향을 받느냐? 바로 1번이 친부모가 정과가 있을 때 양부모가 정과자라도 양부모가 정과자 아니라도 친부모가 정과자일 때 바로 범죄율이 더 높더라. 1번이 2번보다. 반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친부모도 정과자고 양부모도 정과자일 때 양부탈 때도 영향을 받으니까 이것이 범죄율이 가장 높더라. 그래서 가장 범죄율이 높으면서 3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식으로 바로 입증해낸 게 그러다 보니까 유전되는구나. 이렇게 입증해낸 게 바로 허칭스와 매딩이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양자 연구도 문제점을 비판한다면 친부모가 정과율이 높고 이래서 자식들이 꼭 입양되는 애들이 삐뚤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입양 부모가 어떻게 얘를 양육하고 해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